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일단 삼양에서 새로나온 요 쌈장라면 인데 우리 막 그 캠핑이나 뭐 엠티나 모티 그런 데 가서 아침에 라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해장도 해야 되고 그때 그냥 전날에 먹던 쌈장을 넣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맛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4,000 얼마 정도에 샀구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번데이기랑 스프 스프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구요 일단 번데이기 스프는 오와 마늘이다 밑에 뭐 허용 것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캠핑가서 마늘 전날 먹던 것도 라면에다가 다 때려 넣었거든요 아침에 마늘 이렇게 종종종 친거 다음에 스프 색깔은 그냥 뭐 삼양라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은 뭐 별 차이가 없네요 우리 모두 다 살면서 쌈장을 한번씩 드셔보셨잖아요 고기 먹을 때나 뭐 회 드실 때 뭔가 그 냄새가 싹 올라와요 오 면은 아 그냥 일반 뭐 그냥 삼양라면 정도 면이 두껍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야리포리한 면이네요 그리고 쌈장을 먹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게 보쌈이잖아요 보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냄새는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정확한 쌈장과의 맛을 비교를 하기 위해 쌈장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라면에다가 저도 쌈장을 넣어 먹어봤는데 라면맛도 맛인데 뭔가 좀 더 그 구수한 맛이 좀 나거든요 어떤가 너무 궁금해요 국물 먼저 살짝 먹어볼게요 일단 그냥 라면맛이 나는데 마지막에 숨을 뱉을 때 그때 쌈장 향이 확 올라와요 델리 만주나 그런거 맛이랑 향이랑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좀 그 느낌이 나네요 아직 국물밖에 먹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단 뭐 자 다 끓였고 색깔은 별 일반 라면이랑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면도 보시다시피 두꺼운 것보다 그냥 일반 딱 그냥 삼양라면 그 라면 그 라면의 두께 수준이구요 냄새는 조금 구수한 된장 냄새도 나요 뭐 lovely 네 hello 그냥 입에 딱 처음에 넣었을때는 쌈장 맛은 느껴지진 않은데 향으로 쌈장의 향이 많이 나요 뱉을때 향을 뭔가 매콤한 된장라면 느낌도 나구요 그리고 고기를 쌈장에 찍어먹는 것처럼 오늘의 이렇게 전날 캠핑에서 구워먹던 고기를 이렇게 같이 먹는 이제는 맛으로만 따지면 쌈장 맛은 나지는 않지만 쌈장의 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맛이 나요 당연히 혼자 쌈장만 찍어 먹었을 때보다 맛은 확실히 연할 수 밖에 없는데 쌈장을 조금 넣은 라면 정도 살짝 매콤칼칼한 된장라면 아주 살짝 약한 된장라면 구수한 맛도 살짝 나고 근데 저는 이거 마늘이 되게 신기해요 진짜 캠핑 다음날 남은 딱 그거 쌈장이랑 마늘이랑 맛이 막 좋지도 막 나쁘지도 않은 그냥 뭐 막 5점 만점에 3.5? 3점에서 3.5 정도? 1점 쌈장을 좀 더 풀어볼께요 진짜 쌈장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라면을 조금 더 강하게 먹는 맛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방법 중에 설탕도 있고, 식초도 있고, 달걀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쌈장도 있거든요 그런거 되게 신기해요 이런 라면이 이제 막 나오는게 너희가 확실히 더 강하긴 강하다 이걸 넣으면 맛부터가 쌈장인데 이걸 넣지 않았을 때는 맛은 뭐 일반 라면 혹은 된장이 조금 구수한 라면 맛이 나는데 향이 쌈장 향 쌈장 향 아 이거 넣었구나 어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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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그래도 요즘 라면들 되게 독특한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라면으로 장난치나 이런 느낌의 라면들도 나왔는데 저는 장난친 것 같지는 않아요 맛이 근데 혹시나 쌈장이 많이 들어간 그런 라면을 기대하신 분이시라면 물을 조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쌈장이 전날에 이렇게 쌈장을 많이 드셔서 많이 안 남은 밑에 쌈장만 조금 남은 거를 그냥 라면에다가 푸른 딱 그 느낌이 나거든요 파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양파 대파 마늘 가진 채소 아휴 처음 보다 지금 식어서 그런가 쌈장 맛이 아니라 향이 더 강해졌어요 뭔가 이거는 다 먹고 밥을 넣으면 뭔가 좀 더 구수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도 너무 많다 밥이 잘 강해져요 밥은 너무 즐거운 맛 밥은 너무 맛있어 밥은 너무 맛있어 밥은 너무 맛있어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계란이나 우유나 다른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딱 이대로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크흫 끓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섯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일대각이 조금...당근? 조금 길게 버섯이 있어요 딱히 뭐 마늘은 다 이미 끓이고 삶은거라 막 그렇게 맵거나 맛 자체가 많이 나진 않네요 이게 뭐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밑에 건더기 조금 요렇게 두껍게 있는거 보이시죠? 밑에 앉은 마늘이 여기 다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삼양에서 나온 쌈장라면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다 되게 안괜찮다 이건 아니고 어 그냥 어느정도 괜찮다 딱 이정도인데 흔히 먹는 라면에 쌈장 혹은 된장을 많이 말고 조금 풀어서 향을 나게 한 그런 맛이다네요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ormap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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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신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